으 제 이제 이어집니다 아 김대웁니다 몸 좀 무거워도 짜릿하게 승리하고 나면 좀 가벼워 질 수 있잖아요 아 이번엔 과규빈 영대인 아 과규빈 이번엔 나갑니다 정성훈의 서버 아 3조 공략 좋았습니다 아 나가는군요 아 깊었어요 과규빈 특점이 날것같은걸 막아내면 그 타구도 상당히 좋게 날아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도 좋은 아 예 오 오 이번엔 이번엔 나갔습니다 정성원 정성원의 서버 아 네 그런 지적 같습니다 네 아 자 이번엔 공략 잘했던 정 흔들어줘야 됩니다 아 네 정영웅 선수가 흔들어줬어요 그리고 리시브는 정영웅 짧게 리시브였습니다 오 그러나 기 맞습니다 아주 깊숙히 아주 잘 들어갔습니다 떴어요 아 포인트 플립 마무리 해야 됩니다 3점 차 아 데뷔할 수 없었어요 더 날카로워진 그런 파라나 플릭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반면 정성원 선수의 파라나 플릭은 정영웅 정성원 두 번째 게임 정영웅의 서브로 시작되었습니다 서버 득점 이게 파라나 플릭 시도했지만 예 범실로 이어졌습니다 아 네트 맞고 나가는 과규빈에 수분을 좀 줘야 되고요 예 오 범실로 이어졌습니다 예 아 예 자 이번에는 일단은 3대1로 앞서있는 정영웅 정성원 오 벽 강한 타구 김대우 그걸 지금 김대우 선수가 잘 풀어주고 있습니다 예 오 정말 날카롭습니다 또 한 번 이기 때문에 예 대응하기가 힘듭니다 아 네트 걸립니다 정성원 김대우 과규빈이 앞서갑니다 오 오 정성원 경기 들어가기 전에 정성원 힘이 굉장히 좋은 선수여서 서브 리시브의 구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렇죠 예 조금 경기 출전 오 이번에도요 맥핸드 탑스피 서브 변화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아 나가고 말았던 정영웅의 네 왓고가 칩니다 김대우였습니다 득점을 갖고 왔습니다 예 감탄사가 절로 신상공사 작전 시간이 있었구요 살아있어요 정성원 아 예 이번엔 모두가 다 오났는데 예 곽규빈의 서버 야 이번에 김대우 나이크 미쳤습니다 예 칠대고 자 매치 포인트 김대우 곽규빈 나갑니다 김대우의 서버 야 끝내는군요 곽규빈 선수가 그 때가 떨리면서 And you and I, we...